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8월부터 5자리로 된 새 우편번호가 도입됨에 따라 6월까지 전국 613만 개 건물 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 우편번호 스티커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서 제작하고,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건물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. 새 우편번호는 앞에 3자리가 시, 군, 구 단위, 뒤에 두 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돼 총 3만 4,349개가 부여됐습니다.